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? 그래 대관령에서 가져온거야 평창에서 가져온거라고 저거 금산 저거 또 비치거얘기 이거 안있어 오늘 일상 전문가를 가지고 오면 판매자에 가면 먹는지는 다 같이 아이유 병찾고도 좋아 자 하여튼 우리 겨울에 하도 감기도 많이 걸리고 응? 코로나도 걸리고 해서 아버님하고 우리 와이프 먹으라고 제가 샀습니다 아침에 한개씩 먹는데 여기는 잘라내야 돼 요거 이거는 벗긴 후아 후아 벗긴 해 어? 안돼 그래서 큰게 좋나 큰게 좋지 그래 그런거는 엄청 싸지 큰거 큰게 싸지 요거는 요거는 타테에서 차 끓여 먹으면돼 괜찮다고 이 집이 괜찮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산건데 애기 아침에 먹어 아침에 하나씩 저녁에 먹어도 되고 아침에 먹어도 되고 음 여기서 맡아보자 몸이 아프니까 이거 이거 능한 10만원 한 박스 10만원 이거 봐봐 아빠 이거 봐봐요 한 박스 10만원입니다 남편은 안 샀어 내꺼는 안 샀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아버님하고 송이하고 하루에 하나 10만원 지금 먹어 봐 씻어서 두뿌리 씻어 가지고 저녁에 하나씩 먹어 수아는 아우아이에서 착 끓여 먹으면 돼 알았지? 응 어때? 내가 썼지? 하이 하이 키가 심도하니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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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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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봐. 얼굴 보여줘봐. 뭐라고? 사람처럼 생겼다. 내가 이거야. 장례삼이면 비싼 거라고요. 장례삼 아버지가 한국에 30만원씩 산에서 뽑은 거는 30만원씩 받았잖아. 산에서 기르는 거. 이거는 리안유 푹 산에서 푹하우. 아니 리안유 푹하우. 싫어. 혈압도 올라가고 좋나? 혈압에도 도움이 된 데미야. 아니 이거는 아와이 해서 차 끓이라고. 10만원 이상 먹지 말했네. 자 앞으로 먼저 먹고 한 사람씩 먹어. 좀 이따가 찍어. 찍을 거야. 그냥 안 찍어. 아니 아버지 먼저 찍으며 먹어. 다 그냥 그렇게 먹자. 꾹꾹 씹어 먹어요. 고등뱅이가 더 찍으면 되고. 응 고등뱅이가 더 찍었지. 네 남편이에요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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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고등뱅이가 더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돼. 어. 으어어. 아 으어어. 많이 먹고. 아프지 말고 겨울에 이거 먹으면 감기 안걸린대 아 이렇게 들어 들고 먹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안보이잖아 가만히 줘 머리는 작그름부터 이건 뭐고 젠뿌리 이거 야기야 이거 이 짠게 좋은거야 이런게 어우 향이 엄청 세네요 장래삼이네 아주 맛이 엄청 쓰잖아 모르게 안쓰면 그냥 하네 그 장래삼은 어떻게 달라요 그 향하고 똑같잖아 어떻게 알았네 아빠 장래삼이지 해뿌면 아직 가삼은 짧아? 장래삼이 모각기 안 빠져나오고 여기 그냥 이렇게 가삼은 가삼은 이 모가지가 없다는 얘기야 모각기 옮고 그냥 여기서 그냥 뚱불허기 그냥 손이 자꾸 나와요 장래삼은 삼삼처럼 모가지가 쭉 빠져요 그래요 장래삼이에요 이거 그래서 비싸라고 십만원 원래 내 뿌리 주는데 한 뿌리 더 준거에요 이 쇼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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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거에요 여기 다 영국지리가 쇼푸나 가짜삼 데 말고 저거 쇼푸나 세탁기 있는 데다가 얼어가면 좀 맛있게 먹어봐 다 먹었어 입에 다 넣었어 응 물어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 걸리지마 응 같이? 응 난 양파에 넣어 그래 같이 넣어도 돼 그래? 오케이 자 한 박스에 넣어 놓고 저녁에 하나씩 씻어서 와 와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어 여기 있잖아 이런거 봐 에이 응 이런게 다 이게 있잖아 엄청 이런게 다 좋은거야 이거야? 그래 잠뿌리도 다 먹는거야 이런거 잠뿌리 끌리면 안돼 됐어 됐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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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코로나는 어떻게 안되겠지만 감기는 안걸린데 하여튼 겨울이 안 추고 긴탄비다 이상해 응 화이팅 한번 해줘 수수 이상했어 처음 먹었을때 응 응 지금은 못 먹을 수 있지 괜찮아 응 이럴 이럴 수수 화이팅 수수 응 응 이럴 버려이시고 야 이런 이끼도 참 어딨어 이럴가 봐야지 어허 그래 거기 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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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 응 잠뿌리도 다 잠뿌리도 다 라카펜 있으니까 잠뿌리도 다 주워서 담고 있습니다 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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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란다 잘 모셔놔 장래삼 산삼하고 돼있다잖아 장래삼 산에다가 씨 뿌려가지고 키우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중국 그전에 놀러간 가이드가 절제 중간에서 숙주만으로 사가지고 장래삼하고 막 그런 가사하고 장래삼하고 장래삼하고 뭔들 붙여가지고 뭔들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장래삼하고 그 사지 말해도 마크 사더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다른데 가서 건딩이 있어 다행히 다행히 하하하